어떻게 들고 타실까요? 그냥 이렇게 들고 타면 안되나요? 그러면 제가 끌어들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그거 얘가 채찍인줄 알고 놀랄수도 있어가지고 한번 옆에 서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무서워 제일 착한 말이에요 일단 근처에 와보세요 쓱쓱 한번 이렇게 쓱쓱 끈들어보자 안놀라는지 않니? 채찍아니야 좀 착하게 해줘 오빠 갈게 안녕 착하네 좋았어 오 신기하다 일단 올라가보세요 무서운데 잠깐만 들어줄수있어요 무서워 무서워 어떡해 얘가 놀랄것 같아서 여기 잠깐 내려놓을수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하고 올라가보세요 왼손 여기 잡고 왼발 끼고 무릎대고 바짝대고 하나 둘 셋 점프 오케이 오케이 오 어떡해 어떡해 잡아야되요 가만히 있어보죠 네 가만히 있어보죠 네 조그릴게요 네 얘 여기 제일 착한 말이거든요 네 아 잘할거에요 미안해 손하던 중 오빠 저거 들고 타시는거 처음인걸 아 진짜요? 네 오 오오 움직여 왜 눈치지는거죠? 네 너는 눈치지 ㅋㅋㅋㅋ 딱 하나도 눈치지는거 아니죠? 네 조금 이제 낯선거니까 네 보통은 저걸 들고 타지는 않을거 같아요 네 맞췄 이렇게 일단은 그러면은 저걸 잡으셔야 되니까 한 손으로 오른손잡이에요 네 저걸 오른손으로 들어야겠죠? 왼손으로 이렇게 봐봐 이거 보조배터리에요? 네 휴대폰을 빼도 돼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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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실래요? 잠시 빼도 되죠? 네 이렇게 되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될게요 그냥 여기 이렇게 계세요 네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됐다 간다 간다 고정 간다 간다 원래는 두 손이 살아계시면 한 번씩 가볍게 세포도 해보는데 한 손밖에 안 계시니까 걷기만 할게요 잠시만요 카메라가 많이 변동 흔들리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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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하실 때 네 어 지금 손이 안 계시니까 네 가병 음성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마당태 과장할 때나 혓소리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한거지? 오른쪽 혀를 반 정도 접어서 입천장과 이렇게 딱딱 해보세요 가자라는 식으로 말이 한국말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가자 할 때 손소리도 딱딱 해주면 돼요 그리고 정지는 아 얘 오줌 싼다 잠깐 기다릴게요 아 잠시만요? 오줌 싼다고요? 그냥 앉아계시면 알아서 쌀거에요 네 냅두세요 화장실 흐흑히 오 크다 물 흘들 물을 엄청 많이 마시기 때문에 말이 방송감 넘치네요 아 원래 얘 이 자리에 싸요 아 진짜요? 네 여기가 지금 화장실인 것 같아 가자 그렇지 이제 이렇게 professionals 피니 Freel 피니 Platz 하시면서 골반에 가볍게 말에 허리와 같이 쓱 쓱 움직여 empresa 몸에 힘을 빼시고 아랫뱃 살짝 내밀고 명치 앞으로 끼고 고개 살짝 들고 오 근데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그냥? 그냥 같이 가고 있잖아 아 저 못하겠어요 둘이 같이 가고 있잖아 같이 가고 있어요 네 같이 가고 있어요 저서 못해 둘이서 같이 탈 수는 없잖아요 네 맞죠 맞죠 오 그쵸 그쵸 오 카메라 생각보다 되게 무서워하시네 아 네 무서워요 겁이 많으신 편이세요? 엄청 많아요 안전 추구형이신가 보다 맞아요 네 저 고소공부증 엄청 심해가지고 안전불감증이에요 불감증 도전 추구형형은 아니시네 네 도전 추구형이시고 안전하게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초등학생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요? 네 초등학생 8살들은 이제 오히려 저학년들이 더 안 무서워하거든요 오 이제 복면하던 매니저님 별풍선 한 개 사장 사장님 한 마리에 두 명도 탈 수 있나요? 아 안 되죠 한 마리에 두 명 못 타던데 안장 안장 자체가 1인승으로 개방된 거라서 네 오천 년 전에 만드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2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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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차는 괜찮죠 마차 현재는 거의 레저용이기 때문에 오이바 카메라 엄청 흔들 이따가 한번 네 가벼운게 한번 뛰어볼게요 마지막에 네? 네 같이 가신거죠? 같이 가야죠 네 같이 가야돼요 네 네 같이 탈 수는 없고 같이 가기만 하죠 네 본인의 답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네 말은 보시다시피 네 굉장히 착하거든요 네 사람만 위에서 잘 있으면 돼요 오 네 카메라를 들고 뛰세요 근데 군대 갔다 오셨어요? 군대요? 네 군대에 안 갔죠 아 그러면 네 잘 잡으셔야겠다 아 골반을 잘 써보세요 말의 허리와 같이 가는 느낌으로 네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몸에 힘만 빼도 골반이 움직이실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 오 모자 한번 한 손 고삐 잡아보실래요? 네 잠시만요 어떤 오른손으로 잡고 네 네 왼손으로 잠깐만요 네 화면 전환 좀 어떻게 어떻게 가면서요 오 가면서 전화도 받고 와 진짜요? 네 터치 돼요 근데? 네 터치 돼요 이거 그거네요 스마트 네 확실하게 오 됐다 됐어요? 네 여기 빨간색 빨간색까지 잡아보세요 네 이렇게 다녔고 네 요러고 있어요 네 여기서 네 왼쪽으로 보내놓고 싶으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밀면 되고 네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살짝 밀면 되고 네 정지는 살짝 와 하면서 당기면 돼 네 출발하면은 뒤꿈치로 가볍게 빵 차는데 어떡해 아 아프겠다 아 못해요 거기에서 아플 것 같은데 네? 왜 탔어요? 아 말 안 돼 어떻게 발로 찰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차면 몽골 전구민은 다 죽어야 돼요 네 다시 잘 잡으시고 아까 천년 전에는 다 이렇게 탔어요 잠시만 발로 차는 게 뭐라고요? 정지 출발 아 출발? 가볍게 꾹 누르셔도 돼요 네 꾹 누르셔도 알아듬어요 오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죽어야 된다 루아리와 뒤꿈치 압력을 눌렀다 꾹 눌렀다 됐다 눌렀다 됐다 오케이 네 아니 팔 힘 좋으시네 근데 네 팔 힘 좋아요 네 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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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삼각대 들고 있어가지고 아 최근에 어디 갔더라 그 패러글라이딩 하러 갔을 때 삼각대 들고 탔어요 아 오케이 그 다음 훌륭하시다 그럼 그럼 어떻게 매달려요? 그거요? 아 진짜 무서웠어요 지금 공중인데? 네 공중에서 매달려가지고 카메라 들고 있었어요 아 나중에 스카이다이빙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스카이다이빙은 번지점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무섭다 네 번지점프도 그렇게 하시면 진짜 이쁘다 자 밖에 한번 나와 볼게요 네 오오오오오 한번 뛰어볼래요? 네 여기서? 꼭 잡으세요 네 그거 놓치면 안된다 네 배에 힘 살짝 주고 아랫배 살짝 내밀어보세요 네 내밀었어요 근데 응할 때 응 응 응 응 응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어디있는데요? 잠시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멈춰주시만요 가만있어요 그냥 허벅지 살짝 모아주고 말이 더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내가 왜 더 힘들지 머리 숙이고 키 닿으면 머리 숙이세요 머리 숙이세요 머리 안 숙여도 되겠어요 머리 안 숙여도 되겠어요 머리 다 잃으시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얘들아 원래 정수만두씨 큰 날씨는 얘들아 호기호기하네 심지어 보고 계신 말은 한나마 대답이요 아니 정수만두씨 숨좀 쉬세요 아 내가 더 힘들어 말보다 제가 왜 더 힘들지 차량이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광목재 키우거든요 저기도 맛있다 여기 보이나 몇 마리인지 세워보세요 1,2,3,4,5,6,7,7 중간에 보면은 얼룩이 한 마리가 우두머리에요 오 항상 저런식으로 이제 말이 이렇게 박목재 풀어놓으면은 네 우두머리가 하나씩 있거든요 네 중간에 보시면은 네 좀 크고 잘생긴 애가 있어요 네 저 친구가 이제 저 말들의 킹이라고 생각하셨죠 오 여기 말이 총 서른다섯 마리 정도 있는데 네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제 자식이에요 오 그럼 와이프가 엄청 여러 명 있다는 소리죠 헐 아 저 나쁜놈이네 아 그쵸 쓰레기네 쓰레기말 일보다 일보다 쳐지 나쁜놈이네요 네 어떻게 한 명만 바라봐도 모자랄 시간에 여기 이제 안말무리에 제가 일부 다 쳤 네 안말무리에 혼자 와 근데 흰색까봐 백마 멋있다 그쵸 백마들은 좀 와 여기 더 있네 아 저 건너편은 순말 오 여기는 안말 안녕 이제는 힘 세요 이제 나무로 가게 아 지금 손을 못대서 언니 오빠들 죄송해 화면은 작은 화면으로 봐 아 손을 못대 요렇게 알게 aos 손을 못대 무서워 손은 떼면 왼손으로 스위칭하세요 네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스위치가 아 어떻게 떨어질것같아 밖고다가 안될것같은 그냥 이런것을 할래 이것만 다녀요 네 오른손으로 Platform 시작 여기는 이제 한바퀴당 400m 거든요 네 총 8바퀴 돌면은 대충 한 1.2km 정도 100m 달리기 12번 말을 타면 무릎과 발에 충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덜 힘들죠 이제 좀 익숙해지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뛰는 거는 못하겠어요 힘들어가지고 못하겠어요 두 손을 잡으면 괜찮은데 맞아요 두 손 잡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5% 했으면 오히려 약간 좀 더 액티비티하게 했죠 맞죠 그쵸 어때요 타시는 것도 좀 할만해요? 네 걷는 거 같아 타는 거 같아 카메라만 아니면은 이 친구는 착해요 되게 모든 말이 다 이렇진 않아요 아 진짜요? 다른 건 없대요? 다른 말은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듯이 착한 말이 있으면 나쁜 말도 있어 그런 말 들으면 어디로 갈까요 여기 탈 줄 안 와요? 아니요 여기 아예 안 오죠 오기 전에 분류가 되죠 알아둔 해봐 하죠 오 갑자기 또 심해졌어 거룩거리가 첫소리 대소리 아 오 귀엽다 너무 느리게 가면 풀 먹어요 아 진짜요? 맛보면 계속 먹어요 아 진짜요? 오 풀 먹는 거 보고 싶다 우리 선생님이 치킨 한 조합 먹고 바로 박스 닫지 않듯이 이제 한 마디 다 먹는거죠 예외식 먹으려고 하는거죠 귀엽다 아 귀여워 자 한번 빵 차 보세요 왼발 오른발 빵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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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하지 마세요 누가 네 왜요? 그냥요 아 귀여워 여보세요 나 10분만 이따 갈게 여보세요 어디 아프리카예요? 네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도 하고 유튜브도 이제 최근에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네 어제는 알파카한테 풀먹는 거 보고 오고 오늘 말 알파카 안 떴어요? 네?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는 먹이셨어요 어떡하게 타면 무너질거같아요 맞죠 걔는 걔 엉덩이 뒷쪽으로 가면 발로 깜데요 하하 이제는 이름이 로키에요 로키 아 벌 주고 싶은데 오 됐다 보여줄 수 있다 평화롭죠 되게? 네 사람보다 더 편하게 살아야해 오 이제 좋지? 오케이 오케이 이현문이 좋지 그럼 운전하는 것까지 다 찍고 오신 거예요? 네 제주도 이제 비행기 탈 때 빼고는 다 찍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계속 켜고 있어요 오늘은 1박이에요? 아니요 오늘 이틀 아 3일째에요 3일째네요 2박 3일이다 아쉬울 때 떠나라 아니 근데 계속 자유시간이 되겠네 어쨌든 뭔가 떠날 수 있을 때 떠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맞아요 그거 맞죠 아 좋다? 처음에는 좋았죠 여행이 이제 뭐든 근데 일이 되면 힘들죠 아 근데 지금은 좋아 제주도는 완전 또 새로운 거니까 좋은 거 같아요 오오오 한번 뛰어볼까요? 네 간다 잘 잡고 오 오 오 복맺은 매니저님 별풍선 1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전관단ity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furious 잠시만요, 사장님. 알아서 하세요. 힘들어요, 잠시만요. 아, 사장님, 좀 멈춰서 왔어요. 어, 이제 팔 아파요. 힘들수록 힘이 난다. 왜 힘 주세요, 왜 힘. 아, 너무 힘들어. 복근으로 사장님, 복근으로. 어, 팔 아파. 아, 삼각대에 두고 있어서 팔이 좋아요, 사장님. 마지막 한 바퀴. 네. 아마 소가 다 되셨을 거예요, 아님. 발 타고 술 먹으면 술 잘 들어가요. 진짜요? 원래 낙마는, 말 떨어지는 게 약간 낙마주라고 해서 막걸리 마시는 그런 전통주인데 떨어지시면 안 되니까. 복면 얻은 매니저님 별풍선 한 개. 아니면 한 번 떨어지시고 막걸리 드시고 가세요. 오늘 못 가겠네, 그럼. 장군의 후 예복 수나, 너 혼자 말 타고 달리는 건 몇 풍이냐 직원 누구? 안 돼, 안 돼. 규모는 그렇게 하다 나 목숨 날라가. 안 돼, 안 돼. 말 타고 못 내려갈 수도 있어. 그쵸. 못 내려갈 수도 있어. 말 탈주할 수도 있어. 얘는 그런 말은 아니긴 한데. 다행이다, 손에서. 귀여워. 얘가 제일 착해요. 진짜요? 네. 착하네. 나 닮았어. 좋아. 얘는 숨만 쉬어서 알았을까요? 아 진짜요? 네, 그냥. 제가 놓아도 그냥 가긴 하는데 그것만, 그거 이제 들고 계시니까 네. 혹시 해서. 아니면 사장님 카메라 들어주실 수 있어요? 카메라 들고 달릴 수 있어요? 아, 왼손으로 이렇게 하고요? 네. 음. 복매든 매니저님 별풍선 한 개. 쉽지 않네요. 카메라 맡기고 달려. 이렇게? 네. 저 그냥. 잠시만요. 또 화면을 가리고. 됐다. 아, 잠시만요. 이거 없애야돼. 잠깐 화면 가리는 거야? 아, 여기. 암 없어지네. 네. 장갑 껴가지고. 터치가 안되네. 네. 아, 됐다. 됐어요? 네. 오케이. 출발. 이렇게 할게요, 그냥. 네. 가자. 잘 잡아요. 네. 그거를. 그 줄을. 네. 그 줄을. 네. 여기 오른손도 하나 잡고. 왼손도 하나 잡고. 그치. 그리고. 여기 빼고. 이건 빼고. 아냐아냐. 하나씩 잡아야 돼. 하나씩. 둘을 하나씩. 하나씩이요? 그치. 이렇게 잡고. 이거 손잡이 잡고. 그치. 이것도 잡아, 빨간색. 이렇게 잡고. 그치. 그 잡고. 손잡이 잡고. 네. 그 상태에서. 말이 뛰면은. 요렇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하나, 둘. 가볍게 한번. 한번 일어나보세요. 쭉 일어나보세요. 맑고 일어나. 쭉 일어나보세요. 둘.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무릎 쭉 필정도 일어나보세요. 둘.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자 가면서. 하나. 둘. 한번 해볼게요. 출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조금 빠르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박자야, 맞셔서. 와.. 수礼아가 어려운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좀 빠르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계속 recur다. 춤을 안 돼요. 일어나 일어 brinc痴도 dirty. 일어난 일어라 일어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계속. 계속! 좀 더 빨라야 돼요 뭐 떨어지면 박살 나는거죠 앉아서 타면 더 힘들어요 오케이 왜 제가 더 힘들죠? 쓰담쓰담 해줘도 되나요? 네 칭찬해주세요 굿보이 하면서 칭찬 오 말 만졌어 대박 오 말 만졌어 얘도 이게 낯선가 보다 왜요? 보통 이렇게 약간 이런 봉같은 걸로 우리가 위에서 채찍을 써서 말을 추진시키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자꾸 위에서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이거 들고 말 타시는 분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쵸 혹시 몰라요 제 방송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올지 아 설마요 이 시간에 방송 보고 있을 정도면 부럽다 다들 이렇게요 네네 이렇게 이렇게 이거 뭐냐 패러글라이드 할 때가 더 쉬웠어요? 아니면 이거 할 때가 더 쉬웠어요? 패러글라이딩이 더 어려웠어요 그치 그거는 공중에 있으니까 빡셀 것 같아요 그냥 무서워서 방송에 집중이 안 됐어요 음 이거는 그래도 앉아있지 그쵸? 네 그 상태에서 네 그 오른손으로 양쪽 줄을 잡아보세요 네 오른손으로 양쪽 줄을 잡아 그치? 왼손으로 V 해보세요 V 네 뭐 사진 찍는 건 아니지만 네 V 흔들어 보세요 V V 오케이 네 기념 사진이죠 기념? 사진이 한번만 제대로 찍어줄 수 있어요 봤어요 V V 흔들어 보세요 오케이 쥐고 싶은 포즈 주세요 그냥 오케이 네 네 네 네 네 네 아유 생각보다 무겁네요 나도 엄청 무겁네요 그거 들고 달리면 엄청 무겁네요 네 생각보다 무겁네요 네 저거 드릴까요? 네 저거 끝날 때까지만 들어 드릴게요 네 아 아니 힘들셨겠는데? 네 생각보다 아니 생각보다 무거워가지고 네 운동되겠네 이거 거기서 보토배터리까지 추가 시킨다고 들었어요 보토배터리 맨날 달아야 돼가지고 두세개씩 두고 다리거든요 혹시 대구에서 왔어요? 아니요 경상도 아 경상도 네 경상도긴 해요 사투리 때문에 그런건가? 아 약간 꽃이길래 대구나 부산인줄 알았어요 아 약간 창원쪽 창원 마산쪽이었어요 김해 네 어 창원 맞아요 김해통 천천히 왔던 곳으로 그대로 들어갈게요 네 어 이것도 힘들겠다 이것도 맨날 들고 있으면 힘들지요 쉽지 않네요 맞아요 오롯이 여행을 즐기긴 쉽지 않겠는데요 맞아요 성격 더러워요 성격 더러워요 성격 더러워요 성격 더러워요 네 얘도 더럽고 얼룩이 얼룩이 더러워요? 어 쟤네 미쳤어요 쟤 미친놈 같아요 크레이지 홀스 타면 알아요 자 머리 숙이고 네 저는 이거를 그냥 세워주세요 네 그냥 세워주세요 한번 제대로 내려 보실래요 조금 앞으로 오셔서 조금 앞으로 오셔서 양쪽 발 한번 빼보세요 네 발 빼고 네 왼손으로 양쪽 줄이랑 달기 잡고 네 학교 다닐 때 밥 넘어갔어요? 네 잘 넘어갔어요? 네 잘 먹어요 네 그대로 네 오른발 빼고 네 빼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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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뒤로 하면서 바로 슉 내려와야죠 슉 빨리 빼고 슉 옳지 잘했어요 오케 고생 많았어요 이제 목도 알면 이렇게 흰참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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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여기 냅두고 가시면서요 네 얘는 가만히 잘 있어요 귀여워 싫대 찰거같아 찰거같아 싫다고 한거에요? 아 그런거죠? 아 놀래라 어 오케이 다 찍으신가요? 네 다 찍으셨어요 피해서 가세요? 네 계속 해야되서 피해서 네 그치 뒷발 차고나 귀여워 하진 않는데 그냥 가까이 가도 괜찮긴 해요 네 와 진짜 진짜 말 크다 오오 말 굽 말 굽 찬다 얘 좀 멋있게 생겼어 와 얘네 근데 안 덥나 엄청 덥겠다 와 얘네 근데 안 덥나 엄청 덥겠다 얘가 성질이 더럽대요 얘 큰 말인데 와 얘는 진짜 크게 생겼다 아 쟤 왜 저거 씹어먹어? 오우 다 끊고 도망가려고? 일단은 다시...